음 여러분 대박 저희 디지털 조선집이 구독자 10만 달성으로 드디어 우리에게도 실버버튼이 왔어요 진짜로? 그런 거 본다고요? 외국 회사에서 온다고요? 유튜브에서 처음 봤어 이런 거 보여줘요? 대박이다 실버버튼이 왔어요 유튜버 본사 주소에 적어? 영어로 써있네요 국제우편이네 대박이네 우리도 드디어 받았다 실버버튼이 이 정도면 송가인씨 초대해서 가네 아 우리 친절 뭐라고 써? 친절하게 칼집으로 다 해주셨네 유튜버 본사가 있는 거예요? 여기 구글 거잖아요 유튜브가 여기 있는데 이거 야거라고 어쨌든 밑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은 써있네요 네 와우 미국에서 온 거예요? 짜잔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뜯는 거 맞겠지? 그럼 이거 최고 등급은 뭐예요? 최고요? 모르겠어요 이거 다음에 백만이 넘어가면 골드 버튼 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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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아 뭐야 아니였어? 편지야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아 크리에이터인데 이건 개인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자신만 달성한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법 또한 중요합니다 되새기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아 이 싸인 유튜브 CEO 싸인 여기 밑에 있어요 자 이거 있고 저게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수요일날 행사가 많네 이거 뭐지? 기념비적인 구독자 수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락을 기대한대요 짠 됐어요 자 이제 두둔 이제 나오나? 짠 와우 와우와우와우 아니 이거 너무 졸분해서 일본 마실 뻔했어 일본 마실만 뭐 뭐 난다 그럼 큰일날 일부러 다 넣었어 지금 그건 큰일날 아니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이걸 달성을 해가지고 받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뒤에 걸어놓고 방송하더라고요 아 이거 실버버튼 백만이 골드버튼 천만이면 다이아버튼이 있나봐요 다이아버튼 그림에 있네 이것도 갖고 싶다 진짜 다이아? 다이아버튼 자 짠 여기 써있어요 디지털 조선TV 오우 10만 달성 실버버튼 받았어요 이 시국에 축하드립니다 손수아님 이거 누르면 불 나오고 이러지 않나요? 이거요? 눌러볼까요? 아니 아니 그냥 뭔가 뭔가 여기 유부의 램프 같은 거 켜주고 이러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천만 명이면 다이아래요 구독자 수가 다이아버튼 어 그날이 올까? 오겠지? 그 1등 하시는 분들 1등 하시는 분들 이런거죠?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나라에 그럼 보람티브 이런 분들은 다이아버튼 5천만 명이면 루비 플레이 버튼 우와 루비가 그 위에 있네 루비가 더 비싸요 다이아버튼 아 그래? 루비? 핑클로래 난 이것도 좋아 하지만 여기서 안 좋아하고 만족하면 안 되죠 골드버튼을 향해 빨리 주변에 좀 알리세요 구독하기 좀 누르라고 아 이거 하셨어요? 홍보 아 일단 저부터 안 하셨네 뭐야 지금 일조를 안 하셨고 봐 우리 실버버튼에 오늘 먹고 와서 와 이거 이제 멋진다 어 프리스티 님이 아이폰 님 어 이빨자국 나냐고요 저도 봤어요 그거 워크맨에서 장성규 아나운서가 저랑 돈 가드거든요 장성규 아나운서가 이거 이빨로 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되니까 난 안 따라할 거야 우리는 이거 소중하게 달아주겠어 언박싱은 얌전하게 장성규 아나운서 발로 뜯고 찌떠만 진짜요? 이거 뜯었어요 골드버튼을 이렇게 쇼맨십이 장난 아니네 너 보는 거 장난 아니에요 웃겨요 나는 소중히 달아주겠어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아가 우리 신상 버튼이 왔어요 우리에게 이거 뒤에 걸고 방송해요 이제 뭐 이런 거 나는 박스도 버리기 싫겠다 나는 박스도 재활용 통통에 넣기 싫어 이런 거 받으면 박스까지 해가지고 이거 걸고 방송이에요? 아 진짜 여기다가 그냥 올려놓으면 아 저한테 어떻게 올려놔요 올려놓고 싶다 해볼까 누가 세트 소품인자하고 치우면 어떻게 해요 세트 소품인자하고 같이 치여 짠 근데 비슷한 색깔이 있다보니까 괜찮아요? 티가 안 나는 거 같아요 뒷 배경이 색깔이 완전 다른 색깔이에요 이렇게 저 되게 중독적으로 제가 눌러보고 싶어요 이 약화는 약화죠 누르면 뭔가 나올 거 같아요 짠! 나 오늘 이렇게 하고 해야지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순대도 먹고 헌박싱도 하고 이거 잠시 밑에 내려놓겠어요 박스 안녕!